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반갑습니다 조금 어지럽네요 잠시만요 어 어 하 I took a nap Maybe a a whole 3 hours It's kind of making feel dizzy Okay 다들 제가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내린 거를 본 적은 없죠? 저도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진짜 많이 길렀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울산에서 공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 울산 호텔 안에서 쉬고 있는데요 뭔가 어제 어제 팬사인회 때 팬사인회 때 이제 팬분들이 오랜만에 호텔에서 쉴 텐데 인스타 라이브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켜게 됐어요 사실 요 몇 주 좀 많이 정신 없었어가지고 사실 울산 왔을 때 딱 아 울산에서 조금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음 어 그래서 좀 낮잠도 자고 잘 쉬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아 뭔가 뭔가 지금은 좀 달달한 게 먹고 싶은데 뭐 먹지? 연결 상태가 안 좋대 왜 자꾸 안 좋대 왜 자꾸 안 좋대 왜 자꾸 끊기는 거야 음 그쵸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만간 또 자카르타에서 만나요 우리 흠 흠 흠 흠 오랜만에 지방 팬 사인회 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혼자 였기 때문에 뭔가 걱정 아닌 걱정을 있던 것 같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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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글쎄요, 저녁까지는... 저녁까지는 모르겠고, 좀 달달한 거 먹고 싶어요. 여기 울산에서 맛있는 빵집 있으면 가볼 생각입니다. 꼼짝... 다들 오랜만에 라이브인데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? 이제 이렇게 귀 뒤로 넘어가요, 머리가. 아니야. 계속 연결 상태가 안 좋대. 왜... 왜 그러지? 아, 배고파. 다 녹은 라떼를 마신다. 오늘 진짜 아침에 리허설 갔다 와서 밥 먹고 커피 사고, 커피를 진짜 마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침대에 누워서 조금만 눈 붙이고 다시 일어나서 커피 마셔야지 했는데 커피가 더 녹을 때까지 자버렸어. 정말 와우네. 조금 좀 더 녹아줄네. 네... 음... 넘네. 하루 정도 됐어. 화이트해서 티포스쿠의 시가 이 테이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